뭐야 이거 옆에서 뭐 이상한거 같어 뭐하는거야 안죽어 나 맞이 물약이 많아 이럴때 와야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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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는거야 아 왜 민이형같고 축구하냐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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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왜그래 아왜왜그래 아왜왜왜왜왜왜 아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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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하하하 워빅같은거 비얹지 말고 알았어 그래 잠깐 오케이 빼면 돼요 에쉬 상관없어요 우리 카파를 지기면 쉿 자 크림이 그래 여기 그랩은 여기죠 자 뭐하시고 계죠 안파듭니까 아 이거 잡아요 잡으시면 돼 여기다 저 새끼 잡아 아 여기다 여기다 제라 야구 아 진짜 아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다 궁을 쓰도록 함 오케이 01200 아 뭐하는거야 아 궁풀 뺐잖아 하하 웃지마 나 진짜 지점빡찜 아 아 뭐하는거죠 펜찜 써줘 펜찜 써줘 펜찜 써줘 펜찜 써줘 훌륭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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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너무 저리가 보였잖아 나 궁원 나 궁원 나 궁쌤 나 궁쌤 나 궁쌤 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 정말